국방과학연구소는 충남 태안의 안흥시험장에서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500km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개발해서 처음으로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증을 포함해서 전역을 타격권에 둘 수 있게 됐으며 시험발사 성공으로 이르면 올해 말부터 육군 미사일사령부 예하기지에 배치될 전망입니다. 이번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성공은 지난 2012년 10월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따라서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늘리는 데 합의한 이후 2년 8개월여 만입니다. 정확도가 우수한 사거리 500km 이상의 탄도미사일의 탄도 중량은 1톤으로 현재 우리군은 사거리 300km, 탄도 중량 500kg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만 미사일 지침 개정에 따라 사거리 800km의 탄도미사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10에서 15km의 중고도를 비행하는 적의 항공기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개량형 지대공 유도 무기인 철메2의 첫 시험발사에도 성공했다고 국방과학연구소는 전했습니다.